브로콜리와 빛의 요정 프랭키와 뚜가 뭔가를 심기로 했나봐요 어, 그만그만! 그래, 이제 심자 잠깐만, 뚜! 그거 다시 보여줘봐 뚜? 어머, 브로콜리 씨앗이네요 이거 맛있는 거 맞지? 그럼, 브로콜리 스프, 샐러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무엇보다 살짝 데쳐서 초장에 콕 찍어 먹으면 먹으면 아삭아삭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씨앗이 이것밖에 없어서 잘 자랄지 모르겠네 아, 피노키한테 더 달라면 안 돼? 뭐? 아... 너희가 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걸 먹겠어? 다 내가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이거 주면서도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그럼 이거 크게 키워서 많이 많이 먹고 씨앗도 많이 만들자 그래, 그래! 브로콜리는 따뜻한 햇볕을 받아 어느새 쑥쑥 자라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커졌어요 후원이 출출한지 또 몰래 토마토를 먹으러 왔네요 맛있나 토마토 어디 갔지? 어디 갔어, 요정아? 어? 프랭키! 프랭키! 빨리! 왜? 어제 밭에 갔는데 브로콜리가 다 자랐지 뭐야! 아이, 저, 정말? 따러 가야지! 어? 우와, 브로콜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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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나무! 요정나무? 그, 그건 브로콜리잖아! 브로콜리? 내가 찾았지롱! 구앙, 그거 어디서 났어? 토마토 맛대도 그건 우리도 구앙, 그건 요정나무가 아니라 먹는 거야 뭐? 먹는다고? 어? 지금 먹을 건데 먹는 거 아니야? 요정나무야! 요정나무야! 그니까 요정나무가 아니라 먹는... 어? 브로콜리! 구앙! 브로콜리 내놔! 맛있는 거! 맛있는 거! 맛있는 거! 맛있는 거! 맛있는 거! 어? 봐봐! 구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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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! 구앙! 저기 가봐! 구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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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브로콜리! 응가씨들! 빨리 와 요정아! 오싱! 왕왕고주 쨍이! 안다 브로콜리! 그래 이리들 와봐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렇게 하면 하지요? 그렇지? 우와! 엄청 큰 왕왕왕군고구마다! 볼렛 먹어봐 프랭키! 볼렛만은 살구 맛있다고! 안 먹어! 진짜 안 먹어? 왕이 가장 좋아하는 꿈고구마라고! 안 먹어! 어엇이 아이! 구황 난 요정이다! 문 열어중! 우리가 왔다고 좀 열어중! 구황! 요정! 으흐흐흐흐흠 된다! 아, 저거! 으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아이, 아이, 아유, 저도! 어, 정말 아니라고!!! 아, 저거!!! 뭐지? 자, 잠깐만!! 내 여... 어, 저거 봐!!! 오... 아우...아우... 가보자! 잠깐만, 다시 가라! 너무 아름다워! 또 줘봐! 쿠왕, 요정나무 줄게! 응! 요정나무! 뭐? 쿠왕이 이번엔 다른 나무를 보고 요정나무라고 하네요. 근데 이건 맛있어? 응, 그럼! 아삭아삭 신선한 게 얼마나 맛있다고! 쿠왕도 먹을래! 좋아, 그럼 얼른 가서 먹자! 우와! 우와! 브로콜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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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디풀이 요정들을 본 프랭키와 친구들은 이제 맛있는 브로콜리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. 그럼!